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이정화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5급 독해일 부분 몇 가지 팁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급 독해일 부분에서는 호응구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5급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A라는 단어가 B라는 단어와 자주 나온다 이런 거를 미리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호응구조가 바로 술목구조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술목구조 호응구조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미앤또이 하면은 뭐뭐에 맞서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 뒤에는 주로 어떤 목적어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쿤난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티 문제들에 맞서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미앤또이 쿤난 미앤또이 원티 이런 것들을 호응구조로 미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맞서다라는 동사 앞에는요 좀 자주 나오는 또 수식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용간 하면은 용감하게 맞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에 맞설 때 대충 맞서는 게 아니잖아요 용감하게 맞서다 또는 찌지 더 미앤또이 적극적으로 맞서다 이런 것들이 또 앞에 수식구조로도 자주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울란 하면 훑어보다 라는 동사예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워주냐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찐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동사들은 여러분이 5급에서 모두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리울란 하면 훑어보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느낌이 강해요 대충하는 느낌이 강한데 요거 뒤에는 어떤 목적어들이 주로 나오느냐 원장 하면은 글, 글을 훑어보다 또는 삐지 이렇게 그냥 필기한 내용, 필기 내용을 훑어보다 해서 뒤에는 바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훑어주셔야 된다 요런 것들이 리울란 뒤에 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의 부분은 보기가 다 품사들이 맞춰서 나오죠 다 보니까 A, B, C, D가 동사들이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동사라고 보시면 동사는 뒤에 호응하는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는데 동사 뒤에 지금 보시면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1번과 호응하는 목적어가 되시겠다 그래서 쿤란 하면 어려움 그리고 그 앞에 더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맞서라? 용간더 미엔또이 용감하게 맞서다 그래서 요렇게 호응구조해서 정답 10번으로 미엔또이 쿤란 호응구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금방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문제 하나 더 보실게요 역시 A, B, C, D 보니까 다 동사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사를 보시면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니까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쉴, D라는 시험 문제라는 목적어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호응을 이루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시험 문제가 어떤 내용이나 텍스트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A, B, C 단어들을 보시면은 D번에 여울란 하면 유라마다 어떤 장소를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유라마다를 제외하고 요약하다, 리울란 훑어보다, 그 다음에 꾸이나 귀나 파다 요 동사 세 개는 모두다 이런 시험 문제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주시느냐 뒤쪽으로 가실 게 아니라 일단 2번이 걸려있는 문장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서 일단 힌트를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땅 하면 우리가 시간으로 끊죠 뭐뭐한 후 제문은 나다 어찌 엔즈 시험지를 받은 후 요거 B, 이 단어는 여러분 알고 있는 찌우랑 동의어죠 바로 카이시, 여기가 메인 수러네요 그죠? 시험지를 받은 후 바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은 시험지 받으시면 바로 어떻게 하세요? 시험 문제? 요약하는 거 아니죠 바로 훑어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리울란 뒤에는 텍스트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리울란 시티, 시험 문제를 훑어보다 요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내용은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수업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이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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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